일주일에 꼭 한 번은 파스타를 식탁에 올린다 크림의 풍미가 가득한 크림 파스타가 생각날 땐 소고기 육즙이 우러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은 정말 어느 파스타 맛집 부럽지 않다 면 삶는 물에 소금과 올리브유유를 넣으면 면 자체에도 간이 배고 면길이 달라붙지 않아서 좋다 파스타면을 10분 정도 익히는 편이라 나머지 요리 시간을 계산해서 7분 정도 삶는다 그동안 대파를 썰어주는데 파스타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지만 크림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신의 한수 같은 역할을 한다 고기를 굽고 생크림을 넣으면 육즙이 충분히 배어 나오지 않아 소고기 풍미가 떨어져서 차돌박이를 넣고 바로 생크림과 우유를 부어서 우려낸다 여기에 진간장을 두 스푼 넣어주면 소스 맛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 고소한 크림에 단짠의 감칠맛이 더해지는 느낌 삶은 면을 넣고 섞어주며 1분정도 더 끓인다 삶은 면을 넣고 섞어주며 1분정도 더 끓인다 삶은 면을 넣어 나오지 않아도 더 끓인다 삶은 면을 넣고 마치고 삶은 면을 넣고 ольvr 삶은 면을 넣고 접시에 담는 동안에도 고소한 크림향이 퍼져 군침이 돈다 차돌의 육즙이 짙게 배워나온 크림소스가 면에 흠뻑 스며들어서 정말 환상적인 맛을 낸다 짭조름한 간장의 풍미는 한식의 느낌을 담고 있어 이색적이다 중간중간 대파를 먹어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짭조름한 간장의 풍미는 한식의 느낌을 담고 있어 이색적이다 짭조름한 간장의 풍미는 한식의 느낌을 담고 있어 이색적이다